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문제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군사전문가시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시고 관련 내용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속보로 아까 전화해 들으셨다고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사실상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니까 당장 곤란하다면 그러면 통이동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취임 이후에도 당부가 통이동에서 근무를 하겠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참으로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다 이게 나라라는 게 위신도 있는 거고 이제 외국 사절들 분명히 많이 오실 거고 5월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취임식 끝나고 사절들 거기 행사에도 오시겠지만 이후에 그런 어떤 외국 손님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제 국가의 산부 요인을 비롯한 어떤 여러 가지 집권초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바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청와대도 못 가고 용산도 못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 난민 신세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집이 없으니 임시로 호텔에서도 묵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기 일단 통이동은 시설이 좁기 때문에 큰 행사는 못한다고 봐야 되겠고 또 외국 사절 왔을 때 의장대 행사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헬기가 못 뜨기 때문에 대통령의 헬기 이용은 권장사항이거든요 교통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 헬기 이용하려면 어디 국방부나 어디 청와대 헬기장이나 청와대 헬기장은 갈 수 있겠네요 가까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든지 그다음에 경호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 통이동은 방어시설 없죠 그러게요 거기에 뭐 저기 저기 사람 드론 여러 가지 어떤 또 지금 북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아주 격한 성명이 오늘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안보 위기 상황에서 안전 문제 보면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 고립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시는 거라고요 이럴 경우에 이거 과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런 어떤 산적한 문제들 그다음에 거기는 비서실이나 경호처가 다 와 있을 수 없으니까 원거리에서 보좌를 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업무 보는 것도 어렵겠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공간 안에 갇혀버려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국가가 망하진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어느 기본은 될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위와 상징성 그다음에 어떤 국가를 대표해야 된다는 책무 또 국정의 어떤 에너지를 한껏 고향시켜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통합정부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이 통의동에 지금 인수위가 입주해 있는 장소는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아마도 직권처에 좀 스타일을 구긴다고나 할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5월에 좀 행사가 많습니까 그렇게요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인수위 측 김용현 ETF팀 맡고 있는 김용현 참 부부장한테 또 여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들어가면 본인은 너무 편하게지만 국민들하고 단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청와대가 무슨 감옥입니까 청와대가 무슨 중세시대 요새입니까 아니 지금요 저기 청와대가요 많을 때는 국민 4천 명이 관광해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그렇죠 하루에 소화를 많을 때는 4천 명씩 하고 5월이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행사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아니 지금 비서동에 있는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나오면 시민들하고 다 부딪히게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끔 나와서 사진 찍어주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청와대 직원들이 보안 앱이 깔려 있어 사진도 못 찍지 국민들은 다 해요 그래요 그런 걸 혹시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청와대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루도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저기는 조선총북부부터 100년 동안 어떤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가면서 제왕적 권력을 노린 전근대의 상징이자 내가 가까이 할 장소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시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역대 민주주의화 과정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다들 계실 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했고 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체 다 부정하시고 그러니까 한간에 이상한 소문도 도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희 가지 않고 전문가인 군사 문제로 바로 넘어가고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국방부하고 합참이 당분간은 한 건물에 합참 건물이 여유 공간이 많다라고 하니까 여유 공간이 많아서 국방부하고 합참 건물 들어가서 빈 공간 쓰다가 합참은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군사 안보 전문가 분들은 군 조직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요 뭉쳤다 쪼개졌다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군부대에 하나 옮기는 것에 놓기 쉬운 일 절대 아니다 라는 지적들을 좀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정말 감이 잘 않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통신 시설이 복잡해 비밀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정말로 통신이라는 건 말입니다 군의 통신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휴대폰 쓰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물류와 통신이 마비됐을 때도 원활한 데이터 통신까지 가능해야 되는 체계가 각군별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 같은 경우는 KNTDS라고 해서 해상에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타봐야 되고 공군 같은 경우는 MCRC 방공통제센터 데이터가 떠야 되는데 이건 한반도 상공과 주변국의 모든 비행기가 민항기 군항기가 다 화면에 표시가 되고 3차원으로 전부 다 색깔별로 해서 다 구분이 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군사기밀 드리는 건 없어요 그다음에 비행기에 마우스 대고 두 번 클릭하면 조종사하고 교신이 돼요 그래서 공역이 관련되어 있고 또 동맹국 정보가 있는데 미국의 위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지휘통제 시스템과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이라는 것도 전시통신이라고 해서 평소에 모든 어떤 물류와 통신이 마비됐을 때 위성전화를 사용한다거나 군의 위성기반의 통신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이 전시에 생존해야 되거든요 통신망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표적 정보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뭐냐 하면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표적을 관리하고 항공역에 의해서 또는 미사일에 의해서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 정보본부가 있습니다 이 정보본부의 경우에는 어떤 특수 정보를 관리하고 표적 정보를 관리하고 동맹국 정보를 활용하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한 건당 수천억에서 1조씩 쓴 거예요 한 건당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어떤 정보 체계가 국방부와 합참은 또 달라요 국방부 지하방커에는 동맹정보 센츄리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정보 체계가 있습니다만 합참은 그런 정보가 아니라 육해공군주로 전투부대를 연결하는 지휘통제 시스템이라고 KGX라는 한국형 지휘통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이런 게 실제로 용어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갖추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다음에 어디 새로운 시설에 이런 정보 시스템을 세팅을 하잖아요 제대로 돌아가는 거 또 점검을 해야 되고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참 건물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국방부가 들어가도 큰 차질 없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국방부 지하방커에 와서 위기관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보 체계가 달라요 여기는 해경 경찰 산불을 또 감시한다고 산림청 외교부 국정원 소방방제까지 다 연결되는 여기는 군사 비군사 이런 어떤 걸 포괄적으로 위기관리해야 되니까 여기는 화면도 다르고 시스템도 달라요 이게 무슨 통신회로 몇 개 끌고 오는 그런 회사는 전혀 아니에요 차원이 전혀 아니군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위기관리 센터가 대통령 입주하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모든 공간 조정하고 시스템 깔고 한번 굴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정화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통신체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대통령 현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직권 기간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불가능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런 준비를 다 하고 신임 대통령이 그때서야 오시면 되는데 신임 대통령이 오시고 시스템은 아직 안 깔려 있고 위기관리 센터가 그거 하려면 제가 오늘 그쪽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새로운 국방부 벙커에서 그걸 안정화하는데 얼마 걸리냐 최소 6개월 최소 6개월이에요 장비도 가져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위기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뜯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새로 테스트해요 전부 다 연결해야 되고 잠깐만요 5월 9일까지는 써야 되니까 대통령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무를 업무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걸 뜯어올 수 없으니까 다시 새로 사서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또 낭비잖아요 그건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건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꼭 그렇게 바뀐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저기 윤석열 당선자가 어제 기자회견하기 4시간 전에 북한이 동해상에다가 대형 장사포를 4발을 발사했고요 지금 거기 눈을 감을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계속해서 그래서 방사포 4발을 발사했고 오늘 한미연합훈련 3, 4월에 할 건데 아주 극렬한 지금 성명이 북한에서 나왔고 이제 곧 한미연합훈련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 강원도 산불 얼마나 심했습니까 지금 가뭄에 산불에 또 어제는 폭설에 이거야죠 그다음에 지금 방역 상황이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고 그러면 위기관리 시스템을 끕니까 계속해서 가동을 시켜야죠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정부가 아니라면 거기서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점차적으로 옮기는 계획을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공백이 없이 하고 선발대가 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원화된 체질을 하다가 어느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뜯어서 온다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장비 교체가 많아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돈이 들고 이걸 세팅해서 굴려보면 한 6개월은 시험 가동을 해봐야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선자는 와 계시는데 이게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는 한 4, 5개월 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눈기가 완전히 먼은 셈이네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거기에다가 옆에 합참의 벙커에 가서 여차하면 거기 가서 위기관리하면 된다 그러시는데 거긴 합참의장의 공간입니다 의장과 합참의 작전요원 상황요원들의 자리가 다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군사 주요 지휘관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그 군인들 쫓아낼 겁니까? 거기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할 수 있느냐? 비좁아서 안 돼요 그러려면 이거는 의장의 공간인데 우리 군대에서 훈련 중에 중대장 지휘소에 갑자기 사단장이 쳐들어와서 나 여기 앉아 있어 이래버리면 그 중대장이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연 지금 이전 TF 맡고 계신 분도 합참 본부장 출신이라서 합참 작전 본부장 출신이라서 이런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일원의 반응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시는 분이 와서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통보를 하는 이런 어떤 지난주 상황에 대해서 몹시 충격적인 것이죠 사실 오늘 청와대에서 NSC 통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청와대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맡은 일을 하고 있어라라고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의원님 짚어주신 그런 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위기관리와 관련된 사항들 때문에라도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게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3, 4월의 외교안보 상황이 대단히 위중하다고 본 겁니다 지금 더 거슬러오려면 미중 갈등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에다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옮기고 말고 정치 논리로 춤을 추는 게 중요한 거냐 선과 후가 뭐냐 그러면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려면 문 대통령한테 당선자가 협의는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경호처 데려가겠다 위기관리센터 데려가겠다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오늘 발표문을 곰곰이 몇 번을 읽어봤는데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당선자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에 도전하지 마라 국군 통수권은 헌법에 갇히고 대통령의 책문데 그 용산으로 옮긴다 그러면서 저기 뭐냐 국방부 보고 방 빼라 그다음에 경호처 위기관리센터 옮겨라 아니 경호처 위기관리센터 국방장관이 누구의 지금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현재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현 국군 통수권자예요 거기에서 지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한 발자국도 그런데 저기 협의도 없이 통보하고 5월하고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청와대 군사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치우고 개방해야지 거기에 특수 장비들 장애물 이런 거 다 비군사화라 그래가지고 싹 정리를 해 주고 민간인한테 해야 되는데 그렇죠 5월 10일 날 개방하겠다 이건 대통령이 미리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국가가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국방부 합참 제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런 거는 국군 통수권자의 책임 그리고 당선자에 대해서는 헌법에 도전하지 마라 국군 통수권에 도전하지 마라 저는 이 얘기 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 듣다 보면 아니 합참 본부장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분들도 인수해 계신데 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을 위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런 지적을 하세요 유사시에 이렇게 지휘부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국방부 합참 있고 대통령이 진무실까지 있으면 여기만 공격하면 다 끝 아니냐 한방에 실제로 이게 군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어떤 판단이겠죠 자리배치라고 해야겠죠 지금 청와대를 보시면 뒤에 북악산이 있어서 북쪽으로부터 어떤 뭐가 날아와도 자연 방어가 되고 그러니까 한쪽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나름대로 취약지점만 잘 지키면 충분히 방어가 된다 그런데 용산은 그거 안 돼요 그런데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불과 100m 인근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용산이 과거에 다 방어 시설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방어하고 같습니까 거기에다가 시진핑 주석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와봐요 그러면 외국 정상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거기에서 의장대 행사라도 하면 용산 국방부 앞에 저 멀리에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세 지역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약간의 광학 장비만 쓰면 유튜브 중계방송도 되는데 실시간으로 누가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 몇 시에 퇴근했습니다 무슨 차 타고 갔습니다 아니 이런 데서 외국 정상이 와서 의장 행사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아니 상식의 문제지 다 돼 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국방부는 나름대로 방어 시설을 갖춰놨습니다마는 최근 북한의 새로운 무기 체계가 연일 신형 무기 체계가 등장하고 있고 안보 환경이 계속 달라지고 그런데 심지어 이제 자연 어떤 방어가 안 되는 이런 어떤 넓게 펼쳐진 공간에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 의장이 다 있다 이게 무슨 상식적으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지역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 비행 금지 구역 확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건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겠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추세가 드론이 나날이 무기화되고 또 원거리에서 이제는 어떤 군대도 아닌 그냥 무장단체도 그런 어떤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런 세상에서 말하자면 이런 어떤 상태로 놔두고 대통령 경호작전 하나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먼저 온다 아니 지금 경호처가 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산에 맞는 경호작전 개념을 지금 못 내오고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북악산에는 북악산에 맞는 경호작전이 있는 것이고 용산에는 용산 인근 지형에 맞는 경호작전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와 있는데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런데 외국 정상하고 어떻게 정상회담을 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데 외국 대통령이 들어올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자꾸 이 얘기만 하시는데 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 김용현 전 합참본부장이 아니고 현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근무지원단장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검토해 보니 이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믿어져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머리가 짖은 짖은 제가 왜 인수위다인데 제 머리가 짖은 짖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